지영이 한 번 설명해주세요. 지영이 늙어가지고 무슨 설명이 없을까?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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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 형 역시 연습 때 옷을 진짜 완전 잘 입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은 옷이에요. 아니요. 스타일이 변하고 왔어요. 추웠어요 형들. 우선이요? 우선 좀 놔줘. 오케이. 그러면 내가 웬만하게 슈가야 놀게. 그거 좀 고생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뜰거야?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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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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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몇 등급이야? 몇 등급인지는 몰라요. 아! 그만하라고! 나 이러면 방송 끝나! 진짜 금연! 헤이! 스탑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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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젊은 시간을 보내는 영상으로 아니야 너 들어가면 뻔뻔하게 잘하잖아 그렇게 시니컬한 모습을 보여줘 야 너 뻔뻔하게 잘하잖아 그래 야 뻔뻔하게 잘하면서 뭐이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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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멋있어 이거 뭐였지?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 이거 쉬워야? 있기는 한 거지. 현신리야, 이거? 아 재밌네. 지금 우리 팬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진짜 좋아하니까 너무.. 아 안 울어요. 진이 형, 바지 안 들어갔어요? 왜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왜? 형이랑 웃는 거 아니야. 아 울어야 되는데, 진지. 렛몬이 인트로 찍었습니다! 아니요, 렛몬이 잠시만요. 얘가 춤을 못 춰서 그런 거라고! 도연 씨. 그 다음, 아이엠 씨. 그 다음, 나. 그 다음, 소정. 그 다음, 선대 선배님. 선대님 왜 이렇게 늘군요? 형 친구니까. 형도 내고 있어요? 왜 내가 마지막인데? 니 막내잖아. 니 몇 살이야? 자, 그러면 내가 할.. 아 좀 싸우지마! 오, 늙어서 좋다! 우와, 정말 좋다! 와, 정말 좋다! 정말 너무 행복하네! 우와, 죄송합니다! 우와, 죄송합니다! 우와! 살려주세요! 아, 뭐야! 뭐야! 오, 내가 죽여줄게! 오, 어딨어! 내가 죽여줄게! 오, 너는 시켜줄게! 오, 진짜 웃음! 오, 니 표정이 좀 어때요? 요, 왜 이렇게! 아, 지금 자꾸 장난쳐요! 여기서 막,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오, 뭐. 으, 어, 어, 이거 진짜가! 그래서 가끔씩 웃는다니깐, 방송, 방송 하다가. 예, 제가 이렇게 표정이 할 때가 있긴 한데, 이렇게 spoona 막 움직이지는 않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나 나왔어? 돌렸어요 진짜 돌렸어요 그래 내가 말이야 손 가만히 있어 돌리지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알겠어요 내가 스무살 때였어 연습실 너 돌리지 말라고 랩버스터 보자 어디 있어 랩버스터 보자 어디 있어 랩버스터 보자 어디 있어 랩버스터 보자 어디 있어 저기 보자 보고 알았어 야 저기있다 야 거고있다 여러분 막내가 많이 손 때려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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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예능 좀 나간다 욕심이 너무 생겼어요 예능에서 그렇게 활약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제 아니 기대할게 할게 근데 너무 왜 싫어 아 랩버스터 옷은 어디 입는다 탈북소리의 주인템 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진영한테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어허 형 생일 언제예요 아 남의 얼굴 터치 아 내 얼굴 아 내 얼굴 터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네 내 얼굴 아 아 물쇼로 하면 액정이 또 젖어야죠 그게 또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아 힘쓰지마 어 야 끝나고 싶어 끝나고 싶냐고 모두 진영이 울었던 백스테이지 첫 방탄맘을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정확한 의의를 알 것 같아요 정확한 베인을 알 것 같다고요? 네 풍선이 어 늙었잖아요 야 뭐 뭘 늙어 넌 어 야 넌 안그럴 것 같아 풍선도 늙어가지고 너무 너무 형 너무 잘 끊지마세요 형이 잘 끊지마세요 아 웃으면 안돼 웃지마요 한 번 더 한 번 더 제형사에 한마리 꿀맛 꿀맛 세형사 날이 갔죠 잘꺼에요 아 물고 갔어요 제형 오비형 집에 언제 들어와요 야 빨리 더와서 보내버려 아 진짜 고맙다 준비 시작 내가 부끄러운 일하네 부끄러운 일 하네 저희 일시부면 런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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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뷔 이렇게 침은 했지만 너의 마음은 형이 언제나 잊지않고 형의 마음속에 담아줄게 고맙다 좋아! 좋아! 너 때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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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려! 너 때려! 좋아! 다 할 수 있냐! 너.. 넌 남편 시켜야지. 나 당겨야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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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이 줘야 돼요? 자 여러분 당겨주십시오! 그래! 자 여러분 Vacc siempre! 다시 1 Chain을 잘라주세요! 3 Chain 먹으면 좋겠다.. 영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한입 해라. 잠깐! 형님 감사합니다. 공격한 25건 미치지 미래 오 예? 오마이갓 오마이갓 유 베리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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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더 마이 페이스 턱시 턱 턱 턱 턱 턱 예 예 던 터치 마이 페이스 네 you 유 베리 너 유 보컬 가이 매인 오 지미는 베리 너 펀 야 좀 드셔 엄마 엄마 뒤 안 보나 이거 왜 저러야 해봐 마이크 우와... 안 놔? 안... 안 놔? 안 놔? 안 놔! 어? 몇 살이야? 지금 한 살이요. 그래! 어? 나도 몇 살이야? 왜 이렇게 잘해요? 야! 어? 야! 여긴 사람 말이 전혀 될 거 아니야? 엽사가 저도 그렇게 다양할 줄 몰랐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맞춰주느라 제가 엽사를 좀 찍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 엽사가 그렇게 다양할 줄은 몰랐어요. 형이 못생겼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못생긴 사람 특집이네. 노을 찍으면 노을 찍어야 돼.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나왔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고, 이해하는 건 아닌 거야? 그렇죠. 아, 내가 못생긴 사람 끝날 수 있어. 코코아 진상이 나고라렬시다. 앤기잖아요. 앤기잖아요. 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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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렇게 밝고 카메라 보니까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야 오늘 나 완전 좋아. 항상 밝고 항상 밝고 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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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랑하고 까불거리는 성격을 소유하고 계신데 내년에는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이제 적 땀에 앤기! 앤기! 여기도 올렸어 나 이거 심했다 이거 미리 미리 찍냐고 왜 지금 찍냐고 안 올릴 것 같죠 형 제이형 노래 잘 부네요 믹스텝 기대할게요 한번 더 봅시다